서울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몸을 피한 가게에까지 따라 들어가 폭력을 휘둘렀죠. 자신을 말리는 사람도 달려온 경찰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저녁, 길을 걷던 두 여성이 황급하게 가게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성이 이 중 한 여성을 때리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 남성을 제지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되려 자신을 말리던 다른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했습니다. A씨가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거리입니다. A씨는 길 건너편에서부터 약 80m 정도를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등산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관공사 주치소란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MBC 뉴스 손성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